급락시장의 공매도 연다고 뿔난 개미들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물가상승과 경기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도가 심할 경우 슬럼프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스태그네이션은 리세션보다 익숙한 단어는 아니지만 경기침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언급되는 이런 공포가 만연한 시장에 공매도까지 가세한다면 끔찍하겠죠.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떨어지는 중인데 추가 매도세까지 힘을 가한다면 푹 고꾸라질 수 있죠. 하지만 공매도는 사실 매우 위험한 투자법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버핏도 공매도 하고 싶다는 유혹을 받지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업 가치평가 초고수 워렌버핏도 어떤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안하는데 그 이유는 세력에 붙을 경우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평가 주식에 세력에 붙으면 훨씬 고평가되는 가격까지 미친듯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배간 주식이 고점이라 생각해서 공매도 치면 20배간다는 거죠. 쇼 쳤다가 한 번 물리면 롱으로 번 걸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HAB에 공매도 투자한 운영사도 비중이 작았지만 다른 수익을 거의 다 깎아먹을 만큼 HAB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인터넷 버스트가 있었던 시기에 투자자들은 워렌버핏에게 특히 나쁜 주식들이 눈에 보이면 혹시 공매도 할 생각이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대기업인 아마존도 IT 버블 붕괴로 100달러 하던 주가가 10달러까지 10분의 1 토막 난 적이 있으니 특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기업은 공매도 할 경우 수입이 짭짤할 수 있었죠. 공매도의 대가 제 실리부모의 말처럼 시장이 약세일 땐 공매도해야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마아의 현인 워렌버핏의 대답은 맞다. 내가 공매도 쳐야겠다고 생각한 주식들 전부 다 떨어졌다. 결국엔 내가 다 맞췄다. 공매도로 돈 버는 거 식은 죽 먹기다. 하지만 딱 한 번 잘못되면 골로 가니까 무서워서 못하겠다. 공매도는 손실 제한이 없으니 한 번 잘못되면 영영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주식은 배팅 금액 전부 잃어도 내가 투자한 돈까지만 잃는 겁니다. 천만원 투자하면 최대 천만원을 잃죠. 하지만 공매도는 천만원 투자하면 최대의 얼마까지 잃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빚까지 질 수 있죠. 손실 제한이 없는 배팅은 워렌버핏에게는 Very painful한 배팅이고 가능한 배팅이 아니었던 겁니다. 설령 정말 대부분의 공매도 판단은 옳았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실제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워렌버핏은 떨어질 주식을 알아도 공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작전주 만나면 투더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여태 번 거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이죠. 공매도는 잘못하면 파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가 망해보고 싶으면 공매도 하라는 거죠. 게다가 워렌버핏은 큰 손 중에 큰 손입니다. 한 번 배팅할 때 정말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내가 얼마나 크게 손실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손실금이 얼마가 될지 알아야 배팅 금액을 계산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워렌버핏은 공매도할 주식이 눈에 보여도 절대 공매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딱 한 번 작전 세력에게 잘못 걸리면 파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워렌버핏의 관점은 HLB와 게임스탑의 사례만 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매도하는 투자자들에 대해 악감정보다는 오히려 연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공매도 쳐서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딱 한 번 잘못 걸리면 그대로 번 거 다 토해내고 파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공매도 한다고 욕은 욕대로 먹고 오히려 파산 가능성은 높은 위험한 투자법입니다. 게다가 작전 세력에 붙은 템버거 종목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주식시장은 정규분포가 아닌 것 같으며 생각보다 팻테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례적인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시장 약세에서 지금 당장은 공매도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워렌버핏의 말처럼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워렌버핏은 버크셔를 공매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식을 빌려주고 싶다고도 말합니다. 어차피 공매도는 잘못될 거니까 그들에게서 이자 수익이라도 추가로 좀 더 벌어보자는 건데 버크셔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과 공매도 투자법에 대한 심리적 우위를 드러냅니다. 어차피 공매도는 미래의 매수자라는 거죠. 이자는 이자대로 주면서 주가 상승에 기여할 고마운 분들이라는 거죠. 워렌버핏이 실제로 한 말들입니다. 공매도 투자법은 very painful하며 공매도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공매도 하다가는 파산한다. 연습은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치기 때문이죠. 만약 매일 무리한 연습을 하고 회복, 리커버하지 못한다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그사션과 멘탈 패티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면 피지컬 인저리까지 생길 수 있죠.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연습하시는 건 어떤가요? 운동이라면 피지컬 인저리까지 생길 수 있죠.